가사 형은 여름휴가 주어지면 뭐할꺼에요? 나는 여행갈꺼에요 취나리 하이빔 너는? 저도 형 따라 하이빔 갈게요 가서 뭐할꺼에요? 파이자오 오우 정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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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네 진짜 자면서 MMA 하잖아요 아니야 조용히 안 하세요 지금 얘기 안 하세요 어? 진짜 비밀이어서 미안해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그 아빈들한테 그 선물 뭐 자다가 팔꿈치로 얼굴 써먹기 선물이 왔어 자다가 팔꿈치로 얼굴 써먹기 선물이 왔어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재밌는 거 했나 보네요 아 저희는? 재밌는 거 했죠 아 남주 형 아 남주 형 영상에서 막 맛있어 맛있어 아 남주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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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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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라의 안녕 여러분.